아이스트로 냉동기기 분야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스트로 1981년에 시작된 아이스트로는 모든 임직원들이 최상의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지켜왔으며 이것은 명작을 만드는 장인의 정신이었습니다 빠른 냉각과 안정된 성능의 재빙기와 세계 최초 아이스크림 자판기를 비롯한 다양한 서프트 아이스크림 기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슬러시, 스몰티 제품과 각종 냉동기기까지 아이스트로는 아이스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계 시장의 리더입니다 아이스 시장을 지배합니다 아이스 마이스트로 아이스트로 아이스크림과 최고 기술의 심포니 아이스트로의 아이스크림기는 다양한 용량과 디자인, 기능을 구현합니다 다양한 공간에서 사용 가능한 콤백트한 디자인과 최적의 제어 기술 고성능 저소음 냉각 사이클모터를 사용하여 최고의 품질과 빙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위생을 위한 패처라이제이션 시스템은 박테리아 번식을 억제시키며 이 시스템은 99.9%의 살균 기능을 구현하여 식약청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거래처에서 인정받고 있는 아이스크림 자동 판매기는 전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상용화하지 못했던 기술입니다 오토도어 시스템, 자가 광고 기능, 원거리에서 판매 현황을 체크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 등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셀프 아이스크림기인 271 셀프 시리즈는 반자동 기기로 컴팩트한 사이즈, 사용이 간편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정량 투출과 정밀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퍼포먼스와 함께 최고의 맛, 최상의 빈질을 제공합니다 최초로 살균 기능을 구현한 아이스크림기의 혁명 273 모델 해외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143 모델, 203 모델 대형 매장용 B17 모델 펌프 기능 제용의 301 THP 모델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에서 가장 많이 애용하는 300T 모델 소형 매장을 위한 미니 컴팩트 사이즈의 141, 151 모델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아이스크림과의 기술적 심포니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아이스메이킹 명작을 만들다 아이스크림기의 재빙기는 최첨단 냉동기술 노하우가 접목된 대한민국 명작입니다 35kg에서 최대 600kg까지의 다양한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재빙기는 형사 도어 방식의 인체공학적 설계와 노즐 분사 방식의 투명한 큐빅 얼음 결정체 그리고 빙정 강화 원리로 순수한 크리스탈 얼음을 생성합니다 국내 최초 특스코팅 처리된 재빙기와 고급스러운 스테인레스 외관을 제공한 재빙기 등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얼음 생성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빌트인 전용 재빙기로 장소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한 040 모델 국내 최초 전면 내장형 정수필터 채용으로 항균 얼음을 생산하는 60VF 모델 소형 매장에 적합한 컴팩트 사이즈에 AS 관리가 용이한 043 모델 동급 최강 재빙 능력과 경제적 가격에 대한민국 재빙기 판매 1위 실적 060 모델 퍼티컬 재빙 방식의 최대 600도 정도까지 생산 가능한 아이스트로의 대형 재빙기까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아이스트로 재빙기의 명품 브랜드들입니다 아이스트로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세계 주요 시장 넘버원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스트로 스무디 슬러시기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기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판매 환경에 맞춰 1구부터 4구까지의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으며 실속형인 SSM-OE와 맥주의 맛을 높여주는 아이스 맥주기기 슬러시와 아이스크림 기기를 결합된 월인원까지 경제적 운전과 몰이 없는 작동 가격 거품을 제거한 실속형 슬러시 스무디 기기들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가지 모습으로 콜라보레이션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냉동평대, 냉동스토커 및 수직 냉동구를 생산하며 냉동식품기기 전문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장인정신의 경영 체력을 신기술 창조로 구현해온 아이스트로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품질관리를 통해 세계 최고의 품질과 고객관동의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전국적인 AS망과 세계 80여개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단발소 판매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품질을 위한 국내의 기술 인증과 특허 수상내역 역시 기업의 기술력을 반증하는 또 다른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발전하는 21세기 아이스트로의 장인정신은 세계화라는 큰 이름으로 보다 더 큰 철학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입니다 아이스 시장을 지휘합니다 아이스 마에스트로 아이스트로 아이스트로